안녕하세요 네이처박스 수견입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월초에 우리 구독자님께 약속한 거 있었죠? 네 바로 이겁니다 우드세이지 시솔트 네 이 프리미엄급의 향을 제가 다섯 분을 추첨해가지고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드디어 오늘이 추첨하는 날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이들 응모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섯 분께 추첨할 건데 우드세이지 시솔트 향은 향초나 디퓨저, 향수, 비누까지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도 손색이 없는 향입니다 우드의 묵직한 향과 세이지의 달콤한 향이 잘 어울려져서 아 네 올 가을에 정말 쓰기 좋은 향으로 제가 추천했던 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릴 건데요 자 제가 눈을 감고 먼저 네 어떤 분이 당첨이 되셨나 아 네 네 지혜님 당첨을 축하합니다 정말 응모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당첨되셨네요 우드세이지 시솔트 향 100ml 보내드리겠습니다 밑에 댓글에 구독자님의 주소와 연락처 보내주시며 저희가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 아 예 김상동님 보고 계시나요? 네 김상동님 당첨되었습니다 우드세이지 시솔트 향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어 벌써 두 분을 뽑았네요 제가 아 초코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코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우드세이지 시솔트 향 100ml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정말 다 드리고 싶어요 마음은 다섯 분이 아니라 진짜 50분에게도 다 드리고 싶습니다 킬러브 어게인님 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우드세이지 시솔트 향 100ml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벌써 네 분이에요 이제 마지막 한 분 뽑겠습니다 아 이소연님 이소연님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우드세이지 시솔트 향 100ml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지혜님 김상동님 초코님 킬러브 어게인님 이렇게 다섯 분 제가 오늘 추첨했습니다 네 유튜브를 보시고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포장을 해서 어 다섯 분께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 계속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고요 딱 열흘 정도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그 안에 주소가 오면은 다 보내드릴 거예요 네 구독자님 확인하시고 주소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12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에도 아주 좋은 선물로 여러분께 드리려고 제가 준비 중입니다 12월도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